종이비행기를 날려볼 겁니다. 윤석열이 최근에 무인기를 무서워하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수천 개, 약 1만 개의 무인기를 한번 날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네, 그러면 다 종이비행기 준비가 되셨으면 노래가 나오는 순간에 맞춰서 윤석열, 태진, 종이비행기를 함께 날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셨으면 노래를 틀어주십시오. 제가 하나둘에 타면 함께 날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윤석열을 태진하라! 자, 떨어진 거를 한 번 더 날려주십시오. 꿈을 가리우고 목을 조여오는 더러운 굴레를 깨고 자, 이제 소피켓과 프레이신 촛불을 들고 함께 노래에 맞춰서 흔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앞에 활짝 펼쳐진다. 새로운 길 찬란한 내일은 싸우는 우리들의 것 더 이상 침묵은 우리 것이 아니다 더욱더 힘찬 발걸음 걸어져 변을 넘어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 그 길을 떠나자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지 않는다 마침내 아랍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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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단 새로운 길 네, 2023년의 둘 정의로운 시대로 평화의 시대로 상식의 시대로 국민이 주인된 시대로 2023년을 만들어 봅시다! 찬란한 내일은 싸우는 우리들의 것 더 이상 침묵은 우리 것이 아니다 더욱더 힘찬 발걸음 걸어져 변을 넘어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 그 길을 떠나자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지 않는다 마침내 아랍의 영, 영, 단단 새로운 길 더 힘찬 발걸음 걸어져 변을 넘어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 그 길을 떠나자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지 않는다 마침내 아랍의 영, 영, 단단 마침내 아랍의 영, 영, 단단 우리가 여럿의 영, 단단 서서 쭉 다음 공연까지 다 감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피켓 준비해 주시고요 초도 준비해 주시고요 외쳐보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윤석열 퇴진 피켓 앞쪽으로 나올 수 있게 잘 나오게 한번 들고 외치겠습니다 윤석열은 퇴진하고 새해에는 보지 말자 김건희는 감옥 가고 내년에는 보지 말자 내년에는 보지 말자 내년에는 보지 말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